와, 이 스윙계도 안 된 거야? 올라가서 그냥 깽판 톤 이렇게 좀 심한 욕을 하시면서 전화하지 마, 서면으로 얘기해 이게 뭔데 전화해, XX 내가 알바생 비유까지 가지고 내 돈을 사야 돼? 이 정도까지 해서 잘못을 했나?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내가 할 일을 한 건가? 이렇게 생각도 많이 들고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오오오오오 그 어떤 분이 맞나요? 네, 맞습니다 어차피 필처를 해주시는 거죠? 제가 지금 사실을 어, 그 정도의